바람에 날려버리 허무한 맹세였나 자 우리 이강씨 오늘은 진성씨 아이고 우리 이강씨가 재주가 많아 리버브 좀 넣어주시면 안 되나? 네 그러면 알아서 다 넣어드립니다 가수 진성씨의 모창? 네 안동력에서 자 가수 진성씨 오늘 라디오 수다에 나오셨습니다 진성씨입니다 바람에 날려버리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력 앞에서 이야 잘했어 잘했어 지금 이강씨가 이강씨가 진성씨라고 표현한게 진성씨하고 비슷한 음색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람에 날려버리 허무한 맹세였나 이 Micẫu